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 오병이어 교회가 3일 코로나19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 30곳을 선정해 각 100만 원씩 3천만 원의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날 선교 나눔 전달식에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담임 목사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래 당회에서 결의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